아니 나 근데 잼드 번호 하고 싶다 선생님 기술 순간은 어떨까요? 야 잼드해 잼드 잼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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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유잼임 아 시댕 진짜 돈만 있었어도 했다 이거 재현 직계에 후원하면 잼드 키워준다고 글 써도 돼요? 야 잼드 키우게 누가 진짜 한 400만원만 주세요 돈은 언제든지 생기는 거 아닌가요? 필요한 건 용기 와 시댕냐 장만 있어봐 홍숙미 홍숙미 하자 진짜 방송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계약질로 보겠다 저 아이디 3개만 공유 아 이거 외형 생성하고 바로 만들어가지고 야 길드도 하나 파야겠다 이거 곡성 콘티네탈 가자 야 저 (# 아 이것도 순서 편집장님이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하겠네 이거 안 그래도 어제 편집장님한테 핸드건원 한번 키워 받았거든 근데 내가 키우네 야 편집장님vad고 계시나요? 내가 핸드 거나 키우기 때문에 님묻 키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잼배네 있는 칠리포석좀 다 보내주시고요 어? 이거 뭐야 어? 전선 패가 더 있었어 18각 되나? 아 안돼 안돼 아 난 전선팩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전선팩 어디서 땡기지? 악사 따면 전선팩이듯이 야? 아 나 근데 패턴 다 까먹었는데? 머슬 메모리가 기억함 이게 근데 맞나 싶은데 일단 가봐요 나 이거 몰라서 이거 디코 해야 될 거야 아마 나 기억이 안 나거든? 네 반갑습니다 세구리 18각 하겠다고 회로 오는 거 맞아? 효율적인 거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선팩 그냥 저 타대 아저씨 할 거임 딜은 부탁드립니다잉? 알겠습니다 일단 편하게 하십시오 아 예 예 어우 저 구만 안 든든해 어우 큰일 났네 술 마시고 왔는데 밑밥까지 마세요 술을 마셨으면 파티가 안 들어왔어야지 재밌어 보이는데 어떡해요 재밌긴 하죠 어 뭐야 저희 배신한 사람이 있는데요 나 좀 멀다 멀리 멀리 나 하트 드시는 거 그래 와우 이거 좀 멋있는데? 아 이거 너 어디 갔어?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랜만에 이야 쪼네 쩔어 아 아 시정 듣게 시정 잠깐만 쫄리시는 분 다 지정붙시다 어 쫄리 지정붙해야지 아 죽을 수가 없어 여기는 마지막 오른쪽 아 끝났구나 아 근데 스카 님이 좋네 잘 치네 화면이 몇 시간이나 하세요? 저요? 숙제 빼고 다 와 시냄 형님 끝나고 헬탄 빠르게 끝내시게 파티 준비해놔도 되겠습니까? 아 나이스 228분이요 4시간 했어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광군 수리 돼버렸어 기단님 그 사진 찍어주시나요? 당연하죠 여기 성벌하신 분 4원밖에 없는데요? 죄송한데 드론이나 좀 치워주실래요? 하하하하하하하 캐릭터이거든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야 이거 발탄은 오늘 못하겠다 네시간 대기했는데 해줘 대헌 시작하자마자 죽어도 알아서 읽으면서 빼기는 해요 그럼 뭐.. 발탄 갈래요? 야 홀리님 튀었어 하하하하하 아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어 이거 탈퇴 야 여기 파티 짜놨어 수바 아유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예 아니 진짜 4시간 기다렸거든요 저희 예예예 내가 봤을 때 비아키스는 좀 힘들고 오늘 발탄까지 아니 오늘 이거 아니었는데 원래 야 이거 모코코 달고 있는 건 뭐야? 아 이거 헬 하려고 만든 무게정입니다 야 뭐야 내 방송에 악기들이 이렇게 많았어? 헬 악기가? 얘 원래 이렇게 빨랐나? 원래 이 정도 속도긴 해요 아 그랬나? 파랑 내리죠 어 괜찮아요 2명이 죽었는데 괜찮아요 이거 공포 언제 나오죠? 잡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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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잡혔어 잡혔어 아 이거 죽었다 우와 시즌이 졸라 아프네 이거? 와우 강토가 어떻게 떴냐고요? 야 나 마포포클이야 수박 무시하지 마세요 이 파괴마수 새끼 이 새끼 존나 아팠던데 무궁 딸 때 이거 멍 때리면 이 새끼한테 죽어가지고 무궁 깨진단 말이야 어? 야 뭐야 이거? 아니 아니 스페이스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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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포포클 맞죠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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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심 넣어 의심 넣어 어 의심 넣어 카드나 헤리나 똑같은 거 맞죠? 오 나이스 와우 헤리드건드 시즌이 좋네 바로 틀어버리죠? 나이크하죠? 나이크 못 치면 어떻게 돼요? 못 치면 전멸 못 치면 전멸 대충 5분 5분 초반? 뭐 뭐가 5분 초반이에요? 마포포클 어리둥졸중 아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따당하면 출발 이거 해야될 때 따당 나 그냥 시정 쓸래? 무서워 저 시정 쓰는 하남자가 있는데요 죽는 거 보다 나 살짝 겹쳐요 오 나이스 스펜 아유 프로죠 정프로 아닌가요? 하하하하하하 아 끝이에요? 알겠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허무한데? 님들 비아키스 견적 얼마 나와요? 빠르면 40분 비아 가면 가세요? 다들? 가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예 비아나 갈까요? 제 지인도 있습니다 원짓이 있다고? 아 갑자기 해를 풀코스로 찍어먹어버리네 풀코스? 아부까지? 아냐 아냐 다 오셨다 갈게요 그냥 바로 네 네 전 분명 말씀 편하게 한다고 님들이 40분 컷이라고 했어요 나 일단 야 시청자분들 저 여긴 놀 야 태국말마스터 맞는데요? 아니 잠깐만 디콜 올라갔다고 떼요 하하하하 아니 어쩔지 진짜 어쩔 수 없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나이스 나이스 좋은데? 와우 시댁 들어가지도 못하네 이거 감자? 푸음 슛 어? 원재씨 쾌탄으로 가보지? 하하하하 뭐라고요? 잠깐만요 죽은 사람이 쾌탄 타령하고 있어 안되면 F4 와 저 뭐야 뭐야 금단의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돼 저거 저 사람이 심상치가 않으신 분인데 아홉시 가자 아홉시 확인 아 뭐야 아홉시라고 했는데 다 자연스럽게 3시로 갔어 끌 끌 끌 끌 아 이거 태형 끌렸다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? 네 이거는 와 촉수가 먼저 촉수가 아 촉수 봐봐요 이달이 그냥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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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결식 큰 결식 죽으면 한 명씩 중갑기죠? 죽으면 죽으면 중갑이에요 오케이 안 해야돼요 어 하나 멀다 2명이요 아 한 명 아 이달이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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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원퇴 깁시다 사람이 저렇게 밝아질 수가 아 뭐야 10대다 일단 그 수갑 사실 분 한 분 계시지 않나요? 약속 약속이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중갑 꼈는데 수바 나 만약에 가족사진 들어가면 안 들어간 사람은 각오하십쇼 아니 나 남들보다 뒤에 있었는데? 몰라 앞에서 막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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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은 판에 깨는 거야 다행이다 아유 수고하셨 이달님 선크리인데? 아니 선크리죠 중갑 꼈는데 뒤지면 그거는 진짜 너무 슬프라 진파로 아유 이름 못들어가네 눈렸네요 악사 악사가 아 이거 악사는 업적을 가지고 가야 되나? 아 알았어요 와 나 이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쿡쿡 한 판 들고 때려 칠 줄 알았는데 뭐야 다 다 어디 갔어 또 내려가죠 악마 사냥꾼이 되어버렸다 시댁이 어떤 게 한 번 때려주시면 안 돼요? 아 오케이 아 대형 좋은데 아니 그걸 지금 하면 어떡해 아니 아니 지금 속이니까 아악 진짜 안 맞다 아 이 이렇게 호흡이 안 맞다 아유 즐거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영 수고하셨습니다 하영 수고해요 세곱이 18강 완성이다 아니 근데 수부아 여기서 악사는 진짜 개헤브하긴 하다 진짜 누가 보면 수부아 버스 타는 줄 알겠다 시루 아 버스인가? 모시러 왔던가 아니 안 가요 안 가 아 몽지 에바야 아 시몬스